이번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 시간 중에 남자가 사랑할 때와 함께 더욱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가 사랑할 때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2014년 1월 22일 남자가 사랑할 때 개봉합니다 진솔한 남자, 순박한 남자가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와서 확인하시고 이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족으로서의 본능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지만 서로 싸우고 엉키고 둥고 오는 거에서 가족의 진심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014년 행복한 한이 되시고 남자가 사랑할 때도 많은 사랑 바랍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많이 기대해주세요 남자가 사랑할 때와 함께 따뜻한 사랑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족분들 손잡으시고 남자가 사랑할 때 강추합니다 많이 많이 와주시고 같이 울어주세요 저희와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희 영화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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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